자 보자 2020 미라클 리듬 라임보가 필수편의 개강이야 보시면 여기 봐보자 선생님이 부제를 이런 말을 했어 이설은 없다 여러분 영어 공부는 누가 뭐래도 모를 많이 외워야 되니 그렇지 단어를 많이 암겨야 돼 단어를 모른다는 것은 영어를 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많은 이설들이 뭐냐면 난 단어 공부하지 않아도 난 단어를 몰라도 영어를 잘할 수 있대 그건 이설이다 여러분 영어는 기본적으로 남의 나라 언어잖아 근데 외국에 살다 온 친구들 그런 친구는 단어를 습득한 게 아니라 재득한 거야 그러니까 나는 흐름을 알기 때문에 내가 영어 단어를 통하고 그 영어 단어를 통해서 어떻게 쓰인지 흐름을 알기 때문에 단어를 많이 몰라도 무슨 내용인지 알 것 같아 여러분 영어 단어 그 친구들은 그렇게 해서 맨 처음에 뭐가 된 거야 단어를 습득한 거지 아 재득한 거지 스스로가 그런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영어는 남의 나라 말이란 말이야 단어를 암기하지 않고서는 뭐다 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많은 강사분들과 많은 선생님들 단어 너희들이 외워라 이렇게 얘기를 해 그걸 내가 해결해 줄 거야 나는 그래서 여러분 자기가 영어 공부를 못하는 친구들 중에서 난 단어를 몰라서 영어를 하기가 너무 힘들어 그런 친구들은 이 미라클 수능 단어 필수편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여러분들의 정말 축복과 같은 강자로 다가올 거야 자 보자 자 다시 한번 들어가요 이설은 없다 영어 공부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어휘력이다 영어 질문이 어려워져도요 핵심 단어 하나 때문에 답을 쉽게 찾을 수도 있고요 핵심 단어 하나를 몰라서 계속 빌빌돌다가 자기가 예측을 해가지고 답을 찍었는데 틀리는 경우도 있어 여러분 우리가 단어를 많이 모르면 예측 독해를 많이 하려고 해 통박 독해지 그게 여러분들의 등을 찌르는 배신적 단어가 될 거야 옆으로 갑니다 2020 미라클 리듬 라인보카 필수편 OT인데 자 보자 강의 분량 설명해 줄게 강의 분량은 한강이 한 20분 정도 된다 됐습니까? 그리고 20개의 표제어를 사용할 거야 그럼 20개의 표제어를 강의하는데 내가 뭐냐면 한두 개의 단어를 더 가르켜 그 단어까지 포함한다면 뭐냐면 한강에 20개의 표제어와 확장어이 깔면 50개를 공부하게 되는 거야 됐니? 좋았던? 옆으로 갑니다 자 강의 수강 우리가 많은 학생들이 질문 답변에 올라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강의 수강을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다 설명해 줄게 자 1강 우리가 1일부터 3일차까지는 하루에 한강씩 만들어 그럼 20분만 들어요? 그렇지 왜냐하면 강사한테 익숙해지는 시간이 필요한단다 그래서 그 강사한테 익숙해져야 돼 알겠니? 좋았던? 자 봅시다 그래서 1강부터 1회부터 3일까지는 하루에 한강씩 3강만 들어 그 다음에 집중 4일짜부터 6일차까지는 하루에 2강씩 익숙해지는 거지 그럼 선생님 7일이 됐어요 그럼 강사한테 완전 익숙해지거든 여러분이 나한테 내 강의 방식에 되게 익숙해져 아마 좋았던 이걸 외치게 될 거야 그러면은 봐봐 이 7일 이후로는 하루에 몇 강? 4강 이상 들으면 돼 하루에 내가 2강씩 그리고 몇 강 이하? 10강 이하로 어떤 친구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6월 평가원 때문에 한 학생이 연락이 왔고 선생님 6월 평가원 자기가 공부하는데 지금 시간이 없는데 이거 일주일에 몰아들어 볼게요 근데 익숙해지고 나니까 효과가 있었어 그 친구가 그래서 제가 이 겨울방학 동안은 우리가 조금 스피드하게 들으면 좋잖아 그치? 그래서 제가 부탁드린 건 뭐냐면 강의 수강할 때 가능하면은 2019 강좌를 약간 스피드 있게 듣는 거 좋아 알겠지? 다시 한번 2019 강좌를 어떻게 된다? 약간 스피드 있게 스피드 있게 들으면 뭐가 되냐면 1회 독할 때는 2019 강좌를 스피드 있게 듣는 게 좋아 알겠니? 내가 2010 강좌를 하루에 한 강 또는 두 강씩 올릴 거거든 근데 자기가 조금 난 스피드 있게 속도감 있게 듣고 싶다 그러면 2019 강좌를 들어 알겠지? 왜? 2019 강좌가 여러분들 알게 강좌 만족도가 너무 높아 압도적 강의력이었어 됐니? 좋았던 자 집중 그럼 선생님 지금 2020 강좌를 설명하시는 거잖아 그치? 그럼 뭐냐면은 겨울방학 동안은 속도감 있게 공부하기 위해서 2019 강좌를 이용하라는 거지 왜? 2019와 2020은 같은 교재를 사용해 그리고 2019가 압도적 강의력 강좌 만족도 아주 높았어 250개 이상의 유료 수강생들 수강평도 높고 수강평도 들어오면 알겠지만은 그냥 올리는 게 아니야 아이들이 뭐냐면 정성스럽게 정말 4줄 5줄 6줄 7줄 어떤 10줄 20줄 이렇게 해서 올리는 강의평이야 한 줄 딱 올리는 그런 강의평이 아니었단 말이야 제가 부탁할 게 있어 그러니까는 아 제가 그만큼 2019 강좌는 최고라고 얘기할 수 있어 알겠니? 2020을 지금 설명하고 있지만 알았지? 그래서 겨울방학 동안 스피드 됐니? 그럼 선생님 저는 이제 강의를 들을 때 꼭 2회독 하라고 그래 몇 회독 해라? 2회독 1회독 할 때는 1배속으로 듣고 2회독 할 때는 2회독 할 때는 2회독 할 때는 어떻게? 1.5배속이나 2배속으로 듣는 게 좋겠지 좋았던 집중 그럼 선생님 저는 2019와 2020을 약간 교차해서 듣는 게 좋아 가령 얘를 1배속으로 먼저 듣고 얘는 1.5배속과 2배속 언제 2020을 여러분 강의를 똑같이 듣게 되면 이런 건 있지 뭐냐면 호기심이 떨어져 호기심이 떨어진다는 강의에 대한 몰입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좋겠지 1회독 할 때 2019를 듣는 거야 그리고 그때 2020의 완강이 다 끝나기 되지 않겠지 그러면 완강이 되면 이걸 2회독으로 한번 들어보는 거야 다른 내용이니까 이거 1회독 이거 2회독으로 그럼 봐보자 만약 2020이 완강돼 있다면 2020을 1회독으로 들어 그리고 2019를 2회독으로 들으면 좋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좋았어 그래서 2회독 하는 게 좋다 2회독 할 때는 1.5배속과 2배속으로 듣는 게 좋다 좋았던 집중 복습 강좌는 복습 시스템이 필기노트가 내장되어 있어 책 뒤쪽에 필기노트는 왜 만들었을까 그렇지 글씨를 못 쓰는 제가 표지어 말고 그 옆에 세부적으로 적어주고 암기시키는 것들이 있는데 남자애들 글씨를 너무 못 쓰는 거야 남자애들 선생님 필기노트 맞들어주세요 그래서 이거 필기노트 만들었어 그래서 책에 뒤쪽에 넣어놨다 알겠니 좋았어 그 다음에 테스트 페이퍼가 있어 이거 다운로드 받아 들을 수 있어 알겠니 자 이거 뭐야 다운로드 받아 들을 수 있다는 거 됐어 좋았던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MP3도 있어 내가 이걸 강의하는데 한 20분이 걸려 근데 이거를 내가 3분에서 5분짜리 복습 MP3로 만들어 놨단 말이야 정말 계속 들어오겠지 학교 왔다 갔다 하면서 뭐야 학생들 중에 학생들이 가장 좋아했던 게 이거였어 복습 MP3 이거 꼭 이용해야 된다 자 집중 그리고 이 강좌는 또 복습 강좌로 명사편이 들어가 있어 여러분 단어의 기본은 동사야 그래서 이 필수편은 동사형을 먼저 강의 동사에서 명사편이 나오고 동사에서 효용사로 파생된 단어가 너무 많거든 그러니까 동사를 먼저 잡는 거야 그리고 나서 뭐야 또 효용사를 잡아 이 두 강좌가 제일 중요해 핵심이야 그리고 여기에서 파생 게 명사형이야 이건 어떻게 보면 복습의 포인트지 얘는 이제 습득의 포인트라면 알겠니? 좋았다 집중 이 필수편은 나한테는 정말 아들딸 같은 강좌야 그리고 이 필수편은 내가 강사로서 학생들한테 소명의식을 갖게 되는 그런 강좌로 만들었어 여러분 학원 강사는 학교 선생님과 좀 들리지 학교 선생님은 학교 선생님만으로 존경을 받을 수 있어 하지만 학원 강사는 그것만 어려워 반드시 강의를 잘해야 되고 그 강의가 아이들한테 감동의 물결이 와야 돼 그리고 나서 그것이 성적 상승으로 이어져야 되고 그것이 입시의 결정적인 역할을 미쳐야 돼 그래야지 존경받을 수 있어 제가 메가에서 11년 강의하면서 존경받는 강사로 남을 수 있는 이유는 이 필수편 때문이었어 여러분 이 필수편 강좌 제가 제시한 대로만 잘 따라주면 강의를 딱 듣고 와 정말 이런 얘기가 나오게끔 해줄 거야 됐니? 그리고 필수편과 종합편을 잘 듣잖아요 여러분 영문과 나온 학생들보다 더 많은 단어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갖게 될 거야 여러분 사람 누구나 뭐가 있다? 지적욕구 충만이라는 게 있어 그거를 여러분에 집어넣을 거야 지적욕구 충만은 호기심을 작동하게 되고 그 호기심이 공부에 대한 집중력을 키울 거야 알겠지? 자 집중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자 필수편 가장 중요하다 영어 공부하는데 뭐야? 정설만 있어 이설은 없어 정설은 뭐다? 영어를 못한다면 단어를 먼저 외워라 그 단어 누가 암기시켜줄 거다? 김동령이 암기시켜줄 거다 옆으로 갑니다 자 강의 분량 한 강의 어떻게? 20분 정도 20개의 표제어에 50개의 단어를 암기시킨다는 거야 확장시킨다는 거지 강의 수강하는 방법은 1일부터 3일차까지는 어떻게 해라? 그렇죠 하루에 한 강씩만 들어 왜? 강사한테 익숙해지는 시간이 필요해 그 다음에 4일부터 6일차는 어떻게 되라? 하루에 두 강씩 들어 강사한테 익숙해지는 시간이 필요해 그리고 7일차 이후로는 어떻게 된다? 열 강 들어도 돼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자 집중 필기노트 내장되어 있다 그러니까 MP3로 계속 듣고 필기하지 말고 그냥 보고만 있으면 되는 거야 책 뒤쪽에 있다라는 거 그리고 테스트 페이퍼가 있다라는 거 그 옆에 갑니다 MP3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3분에서 5분으로 내가 압축해 놓은 걸 계속 돌릴 수 있다라는 거 하루에 여러분 기억의 한계를 뭐라고? 극복할 수 있다라는 거지 다시 한번 기억의 한계를 극복하는 게 바로 MP3 엄청나게 도움이 될 거야 복습 강좌 들어가 있다라는 거 동사와 효용사를 달달이 암기시켰고 동사와 효용사가 변형되게 명상이 많으니까 이거는 그냥 전미어만 바꿔서 이해를 시키는 거야 됐니? 좋았어 자 집중 미라클 수능 단어 필수 편이 여러분들에게 영어에 대한 희망을 제시할 겁니다 여러분 영어 공부하는 데에 정설만이 존재합니다 이 설은 없습니다 단어함계가 여러분들을 확실히 1등급으로 만들 것입니다 좋았던